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1년 3월 21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제법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첫 금리 인상 시기 3월 16일이었죠.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시작은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6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결국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6월달까지는 지금 이 선물 만기일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 시장이 좀 상방향 쪽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월 6월달에 한번 또 다시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2년 동안에 경기 침체로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년 안에는 오지 않지만 4년 안에는 온다에 거의 100% 확률이지 않을까 안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잘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대세 하락장, 언젠가 이 경기 침체장 이게 나타날 텐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타이밍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항상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빨리 나타납니다. 한 3개월 정도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은 2024년 상반기가 빠르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어떤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온다면 내년말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겨어볼 때는 이미 내년이 아닌 내후년의 어떤 상반기에 고점을 찍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빨리 보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침체에 돌입하는 시기는 빨라의 2025년이고 늦으면 2026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리액션은 아마 2024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사이에 어떤 미국 증시의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논리 아래에서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예를 보면 금리 인상을 한 시기부터 12개월, 52주 동안으로 봤을 때 정말 장이 좋을 때는 플러스 30% 이상 올라갑니다. 1년 동안에. 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약 10% 좀 넘게 12개월 동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거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를 생각하고요. 가장 높은 30%대 초반, 중반에 수익률이 나올지 아니면 10%보다 좀 높은 수익률이 나올지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어떤 매력도로서 계산을 해보면 올해 연말까지 12개월로 넣고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서는 약 13.6% 그러니까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970포인트 정도 지금보다 22%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선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2개월을 놓고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고 종호선별이 중요하고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향후 2년 동안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이에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상승폭의 규모는요 고점 형성 시기까지 S&P 500 기준으로는 낮게는 23.5% 높게는 45.7% 정도 상승 나스닥 기준으로는 낮게는 28.8% 높게는 45.4% 정도의 상승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해 놓고 앞으로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FMC 미팅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연준이 매파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를 과거 12월 달에 점도표 대비해서 지금 훨씬 더 빨리 상승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면서 장다기 금리 차의 역전 시기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점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연말까지 1.75% 정도의 금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6번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0.25%니까 1.5를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3차례 정도 많이 가면 4차례 정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내년 연말이 되면 2.25%, 2.5%, 2.75%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왔던 어떤 증시의 고점, 미국 증시의 고점에 있어서 미연준의 금리가 2.5% 이상, 3% 사이 이때의 어떤 고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자라면 정말 빨리 오면 내년 말이 되고요. 늦게 오면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 어느 시점이 될 겁니다. 오히려 또 2024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 미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예측치는 2%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한다면 오히려 2.75%, 3%까지 올렸다가 다시 좀 내리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 금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 이걸 계산했을 때 저희는 2.5% 이상, 3%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장단이 금리 차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 금요일날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장단이 금리 차가 0.17%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의 10년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중간에 1994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0.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0.1에서 0.4% 사이에 장단이 금리 차가 유지되는 기간이 오랜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나게 큰 폭의 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1998년도에 떨어졌다가 장단이 금리 차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거품 증시가 나오는 닷컴 버블이 나오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0.17%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연말에 0% 가고 따라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의 장단이 금리 차인데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올라가서 1.7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 또 10년 마이너스 2년 이게 다 0% 둘 다 수렴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1년 반 뒤쯤에 경기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단이 금리 차가 0%에 도달하는 시기는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쯤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연말쯤 되면 미 연준의 금리가 2.5%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지금 현재 2.15%인데 이 숫자가 과거에 10년 국채 금리가 2019년, 2020년에 3.2%까지 올라갔었죠. 3.2%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사이의 0%에 수렴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에 나올 거냐라고 계산을 하면 내년 연말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한 20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장단이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경기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1년 가까이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2024년 하반기에 시장이 꼭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장단이 금리 차를 놓고 그리고 경기침체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경기침체 시기가 2025년, 2026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고 증시의 고점은 2024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숫자 자체도 상당히 좀 빨리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올해의 이익과 내년의 이익을 다 집어넣고 고점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대 중반에서 거의 50%의 추가적인 상승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35%에서 60% 더 올라가고 끝나는 장이 나올 거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의 상승 속도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전쟁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의 그 다음 단계가 올해 하반기에 오겠죠.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는 구간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에 엄청난 화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왜냐면 부양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다 하면 유럽이나 중국이 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도 더해서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방산 쪽에 들어가든 아니면 재정을 투하해서 에너지 관련 쪽에 들어가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든 전기차 쪽에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부양 정책들이 중국과 유럽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재정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장량 경쟁차가 역전이 되고 3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지금부터 팔자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결국은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는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상승에 대해서 그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는 잔존가치 모델을 철저하게 믿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텐데요. 자 이번에 미국 증시가 큰 폭에 반등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2.15%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상대적인 상승 여력을 구했었을 때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이번에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인 평균이 지난주에 들여다봤었을 때가 25.7% 정도 26% 가까이 상승 여력이었다면 이번 주에 들여다보니까 많이 올랐고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이 15.4%로 떨어졌습니다. 즉 10%포인트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많은 약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보합세 수준의 흐름 앞으로 한 3% 정도 4% 정도 6개월 동안에 환율의 달러에 져라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유로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생기면서 독일이 국방비용 방산비용에 있어서 GDP의 2%를 쓰겠다 얘기 나왔죠. 여기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제조광대국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즉 독일이 재정을 쓰면 유럽 전체가 재정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98년도에 2000년 초까지의 닷컴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부양책을 제대로 썼죠? 미국이 금리를 세 차례 내려줬어요. 이때는 유럽 쪽에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죠. 0%니까. 그게 아니라 재정을 제법 크게 쓸 수 있다. GDP의 2% 이상 많게는 5%까지도 쓴다. 이런 숫자가 나와버리면 결국 유럽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유럽의 유로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어떤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제법 괜찮은 유럽장 특히 독일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독일 지수의 상승 여력이 20%대 또 프랑스도 20%대 그래서 영국도 19%대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쪽 세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독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요. 그래서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돈을 쓰게 되면 그게 가장 어떤 유럽 쪽의 매력도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독일이 결국은 가장 좋은 증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조금 정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독일의 비중 정도는 글로벌 포트폴리 한 5% 정도를 들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선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활약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대표적인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일 닥스가 DAX잖아요. 그런 ETF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국 쪽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초점이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스케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왜 지금 현재가 98년에서 2000년 닥한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유럽 쪽에서의 어떤 부양책이 예측이 되고 있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양책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싸게 가지고 올 수 있고 여기에 중국의 GDP는 글로벌 GDP의 약 19%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국가이고 그리고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동 지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죠. 여기에 러시아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중국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추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죠. 여태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좀 잘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미국이 재정을 많이 썼고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통화를 많이 푼 경우가 됐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행세를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얻어맞았던 게 중국 증시입니다. 특히 홍콩 H지수라든지 항생지수라든지 홍콩 관련된 쪽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막 75% 빠지는 거 알리바바 이런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이 1998년에 겪었던 현상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양책이 들어오면서 확 튀는 모습이 나왔죠. 한국 증시가 얼마나 올랐었냐면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80 코스피 바닥에서 1000까지 올라갔으니까 300% 넘게 올라갔고 코스탁이 똑같은 기간에 500%, 550%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IT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럼 중국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놨었느냐 다 아시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초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초점 여기에 AI, 5G 그 다음에 국내 내수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형주보다는 어쨌든 중소형주 아니면 과점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몇 개 기업들 그러니까 즉 독점이 아닌 과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고 거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종목까지 골라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예 중국을 지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에 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중국이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약 10%대 정도 돼요. 12% 사이 정도. 여기에 GD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중국의 그 정도 비중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에서 19% 사이 정도 10에서 20% 사이 정도를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산업들 그게 바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그게 바로 제조업의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과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투자 비중을 왕창 다 들고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 정도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그런 경쟁력이 있는 업종의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똑같은 구간에 98년부터 2000년도에 미국도 닷컴 버블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산업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때는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도 똑같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바이오만큼은 미국 쪽에 엄청난 비중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성장주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이 70%로 들고 간다면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만 더 했을 때 5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미국의 70, 중국의 20, 한국의 10 이런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업종은 미국은 반도체 바이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여기에 미국도 전기차가 들어가고요. 같이 테슬라와 연결돼 있어서 그 다음에 한국은 우리가 반도체 그 이외의 조선 등등의 여러 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올해 연말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미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